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강화 기독국제학교의 교장 임정옥 목사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몰려왔습니다 요즘 교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오거나 목회자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들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는 주의 종으로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설교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이 없으면 그 설교는 지식 전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먹어야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을 풍성하게 할 꼴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설교를 즐겨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체적인 예배와는 상관없이 말씀만 듣고 모든 것을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있는 기도와 참회와 찬송은 별로 중요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교 말씀만 딱 듣고 예배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루트의 종교계획 이후부터 예배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설교가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분을 넘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날 설교가 마음에 들면 헌금도 더 많이 내고 성도들의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목회자가 심판이나 11조 헌금 설교라든지 또한 정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에는 난리가 나고 목회자에게 목사님 설교가 지나친 정죄 설교라고 비난하거나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향한 설교라고 교회를 떠나는 사태도 발생합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한 가지는 설교가 우리의 예배의 전부인가라는 것과 설교를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떤 때는 인간의 말로 듣고 감정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주된 원인은 우리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예배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식적인 설교를 추구하는 그릇된 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식이 원하는 것은 오직 많이 아는 것이고 고상한 것을 원하며 다른 사람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지식인이 되려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즉 우리의 예배와 믿음은 지식이 아닌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상한 지식이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 즉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어로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는 이미 그분께 충분히 통제해져야 합니다 이런 오류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설교에만 매어 달리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지식 추구적 존재인지 영어로 느끼고 다스림을 받으며 유한한 인간으로서 무한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아가는 존재로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을 보게 하시는 그분의 경이로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지 오늘 본문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각 나라에서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지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에 경탄했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의 대가로 왕의 자리는 지킬 수 있었지만 그의 영성은 나날이 세속화되었고 실패의 삶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총명으로 정략적인 관계를 맺었고 나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확장시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총명함의 대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내들의 종교를 너그럽게 허용했고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의 말년은 소망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지식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최고봉인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지식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찾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